임시로 사무실 만들었으니까 당분간 거기서 들치네 존망 어린이집? 가이자! 가이자! 이거 원래 의자가 없는 거야? 야, 넌 꼭 지금 볼일을 봐야 돼,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? 아, 뭐 어때 우리 사이에? 우리 사이가 뭐? 새로운 신의 반장님? 반영합니다 기호감이신 것 같아요 반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팀은 어떤 것 같아요? 머리는 성급하고 발은 느리고 입은 가볍고 쇠부라네? 딱 봐도 강력해 보이진 않아요 오우, 쉿 반장님이 뭐라셔? 그래도 뭔가 매력은 있어요 그래도 뭔가 매력은 있어요 자, 갑니다 이거 주는 거 같은데, 날씨가 뭐예요? 인간해 보이진 이거 그거는 하자고 이제 마치 가다